소위. 하아. 하이. 하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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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오는 거 같은데? 학생, 학생. 학생. 하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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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시 정훈이 밖에 없어? 너무 뻔하군요. 아하트 오케이 0.1점 내가 제일 가까워해서 다 맞추면 돼. 근데 이거 좀 너무 쉬운데? 성훈 성훈 성훈! 갑자기야! 성훈! 아니 지금은 아니야. 성훈 성훈 성훈! 성훈! 아니 지금 도전! 도전! 이거 밑밥을 깔고 이렇게 이렇게 호우! 호우! 아 이건 아니죠? 나이스! 도워둡! 도워둡! 호우! 호우! 3. 2. 3. 2. 3. 2. 2. 3. 2. 2. 3. 2. 2. 1. 자들은 내가 손이 진짜 이상해. 특이해. 갑니다. 오케이. 손 주세요.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뒤돌으니까 좀 어렵긴 하다. 그치. 아 이건 선우다. 통통한 거 보니까 선우인데? 아닌가? J? J인가? 모르겠다. 이건 J네. 딱 봐도 재미야 이거는. 아닌가? 맞네. 모르겠다. 어? 찾았는데요? 왕왕. 아닌가?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네! 여기 있네. 오케이. 응? 이건 뭐야? J인가? 선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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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선우인가? 뒤돌이 좀 어려워요. 끝. 쉿. 이 쪽이 어딘가 있었는데? 선우가 봐. 오. 오. 너다. 오케이. 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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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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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mente 이게 뭐 hautんだ? 오. 대박. 아니 아니 וקаты 있어. 여기요. 제가 지금 겉츠로. 이게 여기에 mrsk vsi가 있어 가지고. 너흑 hoje. 이거 딱 만들어 만주면 아닌ihakows으로인지.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그냥 유시면 돼. 이거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는 inte Pie 가져와 느낌. 소 rainfall Wooh entonces. 오오오오오. Mud fötter dampened.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게 좀 좋은데 그거 3만원이면 사 아니 진짜 그것만 말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거 살아있어 이거 살아있어 와 진짜 움직여 안 움직여요 엄청 많이 움직여요 아 진짜 하자 아 잡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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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안 물어요? 그냥 이렇게 기다려. 제이야, 너 진짜 이거 필요해. 너 저번에 어? 팀벌레인데 어? 너 필요하다니까.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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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만 원. 오케이. 제이야, 가자. 그런 사건이 한 번도 다시 안 일어난다니까. 2만 10원 갚아. 아, 이거 뭐? 좋은 거야. 아, 잠깐만. 제이야. 뭐 하는 거야? 빨리 하라고. 아, 잠깐만. 2만 원 걷네.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해당 제품을 성운이가 구매하는 경우 마이너스. 잠깐만요. 아, 근데 성운이가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좋아할 것 같은데. 저였죠? 야, 너 진짜 솔직히 말해. 말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아, 근데 물건은 좋아. 서비션 누구야? 저, 저. 저였죠? 성운이 빼고 나머지 아무도 사지. 아, 그것이 남은 사람이었구나. 그렇다. 하아. 경계에 초. 우와. 하아. 하아. 진짜, 이거 너무 필요하다니까 이거. 제가 살래요? 하아. 하!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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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1,2,2 제이크가 구매할 경우 플러스 2만원 1,2,2,2 아 감사합니다 너 왜! 너! 너! 나 똑같이 근데 진짜 이거 사면 진짜 밥 먹고 난 1,2 아니 마 너 왜 죽어! 너 내꺼 사야지 거기서 돈 좀 어떡해 애기 제가 더 고마울껀데 야! 음정 먼저 타다가 아이고자 공갈아가며 찌다머리로 제이크 할 수 있다. 아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함께 하네. 나 보고 가라고! 아, 몰랐어. 왜? 다 웃어? 별, 그냥 안 돼! 황영아 왜 말 못해? 몇 조각아 말 못해? 6명의 박사님들은 지금부터 15분 안에 달걀 속 여의를 모두 찾아 니키 박사를 구추려 하는데 함께 퇴근하시